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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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 김잼박 그 계집애 제시야. 하... 그 계집애가 날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해. 그 구두가 남동생 생일선물로 맞춘건데 동생이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. 아... 형님. 어쩌면 좋아? 왜? 그 최여상가 몬 가는 여자가 재수없게 굴디? 문젠 박대해? 그게 아니라 거기서 잼마 마... 민희경 만났어. 뭐? 민희경?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아... 정말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태길이도 그러더라고 그 집에서 그 여자를 봤었다고 엄마 그럼 잼마도 할까? 하... 곧 알게 되겠지